12페이지 방송의 만장 네 싸움과 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? 싸움과 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라고? 화장실에 가서 눈 보고 오라고 뱀칭한 싸움이에요 이 소원의 사장 때문에 이 길까지 봐 뱀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마음을 한 번 방탄이라 올리고 싶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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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맘을 돌아보는 계속 저 맘을 잊는 게 아, 사랑이 이제 될 것 시간에 아, 축추도 아니도 쉬고 어려웠네 아, 시야가 맘에 날 뻔한 것 같아 아, 나의 세상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